죄송합니다 그만하시려고요 제 유튜브 채널하고 제 방송 등등에 관한 이야긴데 유튜브를 메인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제가 최근 한 두 달 그러니까 한 12월 그 전에도 영상 자체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월까지였나? 아 1월까지였나? 아마 잘 올라갔고 2월부터 좀 나태해져서 3월이 좀 많이 나태해졌어요 영상 올라간 거 보면 일정도 안 맞고 영상들이 뭔가 눈쟁이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2월쯤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게 초심을 잃었다고 봐야겠죠 초심을 근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컴퓨터 컨텐츠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제가 컴퓨터 컨텐츠를 좋아해가지고 한 배그 적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했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 했는데 최근에 재미가 없어진 이유가 일단은 부품들이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업글을 하면은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부품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게임이 재밌는 게 없어요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재밌는 게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그할 때까지 컴퓨터를 막 엄청 했던 이유가 그전에 롤은 저사양 게임에서 오버워치는 조금 더 고사양이었고 그 다음 배그는 더 고사양이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컴퓨터를 계속 업글시키면서 뭔가 해나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컴퓨터 자체도 이제 점점 업글이 되면 실제 프레임 자체는 확확 올랐고 근데 최근에는 그런 성능 향상 자체 폭도 적었는데 애초에 고사양 게임 고사양으로 필요로 하는 게임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미가 너무 없어요 저는 애초에 컴퓨터 부품들 업글하고 커스텀 순행하면서 재미를 느끼던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다른 컴퓨터 부품들은 모니터 제가 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는 모니터 쪽인데 모니터는 뭐 발전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게 또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커스텀 순행에서 이제 일체형 순행으로 다 바꾼 게 굳이 그 정도 고사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체형 순행 성능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원래 항상 모라를 썼었잖아요 예전에 게임 항상 할 때는 1배수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렘 오브 조금이라도 더 빡세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게 거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재미가 굉장히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컨텐츠들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긴 있어요 뭐 DJI 저 FPV 드론 같은 경우도 지금 언박싱 해가지고 컨텐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 DJI FPV 드론 컨텐츠가 늦게 올라온 이유가 한국에서는 그 드론을 띄우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없으면 그거 못 날려요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고 이후에도 드론을 띄우려면 저희 집 있는 근처 김포공학 그 관제권 벗어나는 구간인데도 띄운다는 신청도 해야 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상업용 촬영한다는 신청까지 둘 다 해서 그 다음에 띄우는 컨텐츠를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귀찮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드론 기체 등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체 등록 신청을 해둔 상태고 기체 등록이 되면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 딴 다음에 날리는 거랑 촬영 신청하고 그 다음에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2주는 제가 있어야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 이제 나머지 사용기 같은 리뷰들을 지금 못 올리고 있죠 뭐 프리스5 리뷰라든지 오클로스 퀘스트2 리뷰라든지 원래 20년 동안에 제가 잘 썼던 뭐 그런 장비들도 리뷰할 예정이었고 등등 더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 할 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흥미가 조금 떨어져요 네 흥미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지가 않아요 컴퓨터 이거는 부품화 할 때는 한 번 하면은 솔직히 몇 달 동안 그걸로 뚜디도 하고 커스텀 순행도 하고 오버클럭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언박싱 리뷰 사용기 정도 그냥 끝이에요 뭔가 그거 이상해 뭔가 뭔가 머리에 더 재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너무 많이 달려왔다 그러니까 노는 것보다 최대한 유튜브 컨텐츠 하는 거 위주로 굉장히 뭔가 몇 년 동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게임할 때는 솔직히 게임하면서 그 컨텐츠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 물론 이제 핵쟁이 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거긴 하지만 뭐 게임하면서 재밌게 놀면서 컨텐츠 뽑고 물론 그때도 기획을 하긴 했어야 되겠지만 저는 딱히 기획을 크게 하고 컨텐츠를 찍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게임할 때는 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획도 전부 다 하고 찍어야 되고 막 그렇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재밌어서 계속 했지만 지금 한 몇 년 동안 하니까 이제 흥미도 떨어진 데다가 이제 뭔가 내 흥미를 이제 다른 거에 더 채울 게 없다 보니까 더 힘든 게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할 거긴 한데 밸런스를 맞춰서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게임 채널을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 표시 중요 게임 채널을 서브 채널로 팔 수 있다 근데 예전처럼 방송은 안 할 겁니다 예전처럼 안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솔직히 되는 대로 방송을 켜가지고 그냥 뭐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할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냥 대충 게임하고 영상 나오면 넣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제대로 각을 잡고 다 할 겁니다 최대한 물론 그냥 노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최대한 각을 잡고 컨텐츠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게임을 한다면 그러니까 메인 컨텐츠도 진행을 하고 생방송도 게임 컨텐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게임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건데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편집자분들도 나중에 더 뽑고 제 메인 채널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지금 여기서는 얘기 안 했죠 주기적 컨텐츠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유튜브 채널이 통일화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고 싶으면 아니면 그냥 조회수업 잘 나올 것 같으면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거기서 그냥 게임 뭐 그 IT 관련 컨텐츠 뽑아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진짜 솔직히 언제 뭐가 올라오는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냥 올라왔다 보자 그냥 이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통일된 컨텐츠가 없잖아요 비슷한 주제 그냥 매번 다르잖아 어느 때는 유튜브 리뷰 올라오고 어느 때도 갑자기 CPU 뭐 뭐 테스트하는 거 올라오고 뭐 하고 있으면 뭐 공랭 쿨러 쿨러 테스트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이게 통일성이 전혀 없잖아 통일성이 근데 그런 컨텐츠를 그래도 원래 하던 대로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하더라도 통일된 컨텐츠를 주마다 한 번씩이나 격주마다 한 번씩이나 진행할 컨텐츠들을 이제 계속 올릴 겁니다 지금 오늘 진행을 했던 이런 뭐 순행 관련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전에 뉴스 뉴스도 올릴 겁니다 주마다 격주마다 컴퓨터 관련 IT 관련 뉴스들 찌라시들 몰아서 특히 제가 그게 있어요 지금 11세대 관련해서도 제가 솔직히 뭐 딱히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난 얘기할 게 정말 많거든 인텔 11세대 이거 루머 나올 때부터만 해도 얘기할 게 정말 많았어요 예전에 10세대 그때 11세대 한참 그 중간에 라이젠 리뷰 할 때는 난 11세대 얘기했을 텐데 11세대 별로 별로 잘 안 나올 것 같다고 11세대 애초에 별로 잘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때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좀 확실하게 제 말을 어필할 만한 영상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항상 말할 기회가 딱히 애매해서 다른 영상들에 꼽사리를 껴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메인으로 저의 주관적인 의견들 객관적인 자료들과 주관적인 의견들을 어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그 영상에서 할 겁니다 뉴스 영상에서 일단은 11세대 영상은 올라갈 겁니다 일단 11세대 영상은 올라갈 건데 30일에 엠바고가 풀리거든요 근데 30일에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제품을 좀 늦게 받아가지고 근데 일단 올라가게나 할 거니까 31일이든지 뭐 그 주 일단 그 주 안은 올라갈 거예요 그 주 안에 올라갈 거니까 생각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은 안 켤 거고 유튜브 영상만 올라갈 예정입니다 유튜브 컨텐츠 관련해서 일단 주기적인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거다 생방과 연기한 컨텐츠도 진행을 할 거고 유튜브 영상만으로 진행을 하는 주기적 컨텐츠들도 최대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IT 관련도 솔직히 지금 뭐 세팅하러 가는 거 합방들만 최대한 위주로 했었는데 저도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할 만한 컨텐츠가 있으면 합방을 해서 할 만한 컨텐츠가 있으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최대한 합방 같은 것도 진행을 해보는 걸로 저는 요즘 솔직히 뭐 컨텐츠 대부분 진행하는 게 저 혼자만 했잖아요 저 혼자만 했는데 합방을 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들을 짜가지고 합방을 최대한 이제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는 것들 생각해둔 거는 적어둔 거는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아직 실행을 안 했던 거였어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컴퓨터 그냥 하는 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최대한 컨텐츠를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을 만한 방향들을 계속 짜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자동적으로 안 생기면 흥미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내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하려는 이유도 제가 혼자 하면은 이제 좀 흥미가 안 느껴지니까 그분들은 다 처음 해보는 걸 거 아니에요 나는 처음이지 않지만 그분들은 처음 해보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흐뭇 어? 처음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이제 받는 거지 어? 그 감정을 내가 받으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것들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것들도 있을 거고 이거 추후 컨텐츠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추후 컨텐츠를 위해서 그 광고 비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뭐 직원분들을 새로 뽑거나 더 해가지고 최대한 더 굴리려고 많이 받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광고 올라간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 다음 한 달 그 다음 한 반년 그 다음 1년을 저를 계속 보고 계신다면은 그 돈을 알차게 잘 썼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최대한 컨텐츠를 많이 재밌게 색다르게 일지는 모르겠지만 기존과는 좀 색다르게 이제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지금 멤버십 관련 이거는 이거는 아까 그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갑니다 죄송한 게 너무 커요 왜냐면 멤버십을 원래 12월달 1월 12월달이었나 그때 활성화를 다시 시키기로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활성화가 안 됐죠 안 되고 지금 세 달 넘게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멤버십을 중지했던 이유는 이 영상을 여기 아이표 뜨는 영상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그 멤버십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분한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지가 된 거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냥 갑자기 내가 하기 싫네요 해가지고 안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때 중단을 했던 거였어가지고 일단은 조립 컨텐츠로는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조립 컨텐츠로는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 그 멤버십 영상 올리는 걸로 진행을 할 건데 기존에는 원래 제일 처음에 멤버십 진행했던 거는 제 영상을 먼저 제작을 해서 그거를 예약업로 먼저 이제 선공개로 볼 수 있게 올리는 거였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메인 영상 올리는 거 예약 시간 거는 거랑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래가지고 그건 아예 하지 않고 단독 영상을 올릴 겁니다 구독자 전용으로 영상을 올릴 건데 이거는 편집자분들이랑 상관없이 저 혼자만 할 겁니다 무슨 영상을 올릴 거냐면 운동 영상 올릴 겁니다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제 생방송 저번 생방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깨도 키우고 이제 좀 나의 왜소한 이런 몸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게이밍 몸이었었는데 그 게이밍 몸을 좀 탈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오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좀 한 달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고 하긴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거는 좀 됐어요 내가 그 처음 시작할 때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몸 체형을 근데 지금 오늘 아까 전에 몸을 보니까 약간 허리가 좀 정상적으로 됐어요 허리 이 이 휘어짐의 이 정도가 딱 봤을 때 좀 이게 배떼지 약간 이렇고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자세 자세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정상적으로 좀 많이 돌아간 것 같은 느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뭐 체지방량 도 좀 더 줄었고 근 그것도 좀 늘었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지만 솔직히 그 정도 솔직히 밖에서 봤을 때 운동을 했다 티가 날 정도라면 진짜 개빡세게 한 2, 3개월은 해야 그때부터 이제 티 나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보일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고 그렇게까지 빡세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릴 겁니다 주마다 하나씩 매일 하나씩은 아니고 주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제가 운동하는 거랑 간단하게 편집을 막 엄청나게 할 건 아니고 간단한 그냥 컷 편집 수준만 해가지고 이제 그 인바디 찍은 거 까지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컷 편집식으로 해서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뭐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동기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안 찍으면 내가 뭐 나를 건너뛰울 수도 있는데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강제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점점 이제 좀 늘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일상 같은 경우도 찍을 수 있으면은 간단한 수준만 찍을게요 브이로그 이런 것까지는 안 찍을 거고 간단하게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만 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으로 해서 그리고 그 윗단계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거는 이제 없애버리고 아예 그 이제 맨 밑단계랑 그 윗단계인가 아무튼 그것만 살려두고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한 1, 2주 정도 뒤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세 줄 요약 유튜브 열심히 하면서 색다르게 할 거고 서브게임 채널 만들 거고 지금은 아니지만 만들 예정이고 멤버십은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내 운동하는 거랑 일상 같은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치물한 영상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좀 더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